하나, 둘, 셋! 정진주!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서 자료섬을 하려면 첫 번째가 이런 좌석의학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클라우드, 그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. 큰일 난다, 이제 다른국에서 다 수익이 들으면 오심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만약에 이제 시체가 녹음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. 그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을 교통시키게 되면 스마트 기사님과 좋습니까? 너무 좋습니다. 새로운 책상, 모든 제품이 다 새로운 거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하나를 하려면 크게! 이렇게! 이렇게 하세요. 근데 이제 비슷한 이렇게 방법을 전화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를 입어야 해요. 이거를 입어야 해요. 조금씩 올려주시고 그런 이런 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양해를 듣고, 그레이리, 늑끼리,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구나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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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선금리 선글라리 조절의